벨로댕뎅 대박 벨로댕뎅 안녕하세요 벨로댕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도대체 누가 누가 장동건씨의 조그라인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인사업자로 되겠죠 안녕하세요 벨로댕뎅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벨로댕뎅입니다 저희가 뒤에서 보니까요 노래 노래 춤 몸에 담아지셨더라구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주위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외부에 대한 솔직한 병사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쁩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도대체 오늘 설정 동생분은 누구신가요?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처음 나왔을 때는 다들 눈이 크셔가지고 이분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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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맞죠? 어시어진 마지막으로 네 맞습니다 네 처음 화제가 됐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? 네 처음 화제가 됐을 때 네 좀 네 많이 떨리고 너무 많이 계속 했는데 네 그만큼 저축되는데 나는 방송 달아주시고 올려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혹시 장동근씨가 어디에서 달간다고 보신까요? 어 눈이 많이 달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소수 맞죠? 네 혹시 나중에 장동근씨가 뭐 달리나 격려의 말씀을 좀 해주셨나요? 어 저희 멜로디데이 계속 방송을 이렇게 지켜보신지도 한다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잘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배하는 멜로디데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뒤에서 보니까요 유독 춤에 좀 인사도 커서 제가 좀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아 정말요? 어떻게 조금씩 가르쳐주실 수 있을까요? 사연은 네 저희 포인트 안무 중에 가비 인형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 시작 Tell me what you want 내게 말해봐 네 입술이 너무 쉽다 아니 네 우리 멤버가 6명이었나요? 아니 6명이였어요 3명이였어요 3명이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과도인이었는데 공재인이었는데 공재인이었어요 제가 하니까 네 그래도 오늘 수원에 없었으니까 수원 시민 여러분들을 만난 소감 수원 KT 위즈를 위한 소감 한번씩 해주시죠 네 수원 KT 위즈 신소프터즈 페스티벌에 저희 멜로디 데이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원 KT 위즈 야기반을 저희 멜로디 데이에서 오늘 부터 열심히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멜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시즌 동안 저에게 지치지 마시고 연령한 참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화이팅! 말씀을 충분히 수업 페이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이해했는데 혹시 시구자로 멜로디 데일가 선정이 됐나 어떤 시구의 모습을 보일까 참 궁금한 분들 많으시거든요. 단체로 혹시 시구 가능할까요? 시구자들, 거의 다른 관계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무슨 일 보실 것 같으세요?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잠깐... 이게 되게... 아, 또 제가 아니다.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, 이거. 이거 이거요.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볼까요? 네, 다른 콘텐츠 제가 드릴까요? 네. 하나, 둘, 셋! 감사합니다. 네, 이 여유님들보다 또 이어가 볼까요? 네. 저희 다음 곡은 이제 저희 데뷔 앨범 어떤 안녕이라는 곡과 내일도 캠테빌레 OST 공기 리스트 마이 하트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큰 박수라고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